4.27 판문형 선언의 복원, 종전과 개성단체의 개선은 두 축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식은 좀 큽니다. 근본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75년 분단체제를 한번 봤습니다. 헌법정신, 우리 모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비정산의 극친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통일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의 전략이 있었는가? 회의적입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죠. 분단교육을 했죠. 마찬가지로 분단체제는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전략이 기저였지 실질적인 평화, 통일 전략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맹목적으로 관생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보 전략, 안보 전략, 안보 전략에 천착해 있었다. 안보라는 것은 사실은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죠. 안보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헌법정신인 평화와 통일을 진짜 실천하려면 안보 전략을 넘어가는 평화 전략, 담대한 평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국 평화의 해법은 평화를 실천해야 된다. 평화의 실천에 평화의 해법이 있다. 그 가장 핵심으로서 저는 종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의 복원으로서 개성단체의 개선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약부터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담론 진짜 평화 전략이었는가? 평화 프로세스 맞았는가? 저는 핵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북핵 문제, 비핵화 정책이 비핵화 문제의 담론은 사실은 분단 유지 전략으로 귀결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비핵화 정책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다. 애초부터. 비핵화 문제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를 원하거든 비핵화를 잊어라. 평화를 이야기하자. 평화를 실천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평화의 실천으로서 저는 종전 문제를 집중 제한하려고 합니다. 요약입니다. 왜 종전인가? 평화의 구체적 실천, 종전. 그것이 종전 운동이든 종전 선언이든 종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단체제의 본질이, 분단의 본질의 속성이 전쟁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쟁적 상황이 분단의 본질이다. 그렇다라면 이 전쟁적 상황의 분단의 본질, 이것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었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근본관계를 규정했다. 그렇다라면 종전이 선언되면, 종전이 되면 적이 사라진다. 적이 사라진 자리에 온전히, 오롯이 동포가 존재하게 된다. 기본이다. 한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이것을 수학적 논리로서 설명을 해보자. 진정 군사적 적대인 에너미를 동포로 이해할 수 있는가? 최소한 전쟁상태는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문제는 위기의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이기도 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북측이 지난 2년, 6개월, 3년의 4.27, 6.12, 9.19, 한오이 이후에 8.4 당대회까지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제안했던 남북관계 회복의 원칙적 해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라는 입장과 자세를 가지 않는다. 근본 문제.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는 이야기죠.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된다. 즉, 한미 군사훈련 내지는 북측은 전쟁 연세로 그럽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적 상황에 의해져 있기 때문에 이 훈련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폭남 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폭남 선언, 4.27과 9.19의 핵심 합의는 종전 평화의 문제와 개성단 재개 문제였죠. 이 세 테마에 확실히 공통 분모가 종전의 문제입니다. 종전 자체가 평화의 실천이죠. 그렇다면 비핵화를 넘어서 종전을 이야기하자, 평화를 실천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이 주도하는 종전. 우리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종전 그러면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돌리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관심이 없으면 전쟁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주인된 권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을 거부한다.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선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추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인 주체는 우리이다. 우리는 전쟁을 거부한다. 전쟁 상태를 끝내기를 원하여 종전을 주장하라는 것이죠. 또한 6.12 싱가포르 합의에도 나오죠. 종전 문제는 사실은 북미 관계 회복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종전은 우리에게 70년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국내법적인 요인과 물려서 한미 간의 불평등 관계가 있죠. 한미 상호방해조야. 주한미군의 문제, 유엔사의 문제, 전작권의 문제, 방해분당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적 상태로부터 규정되는 것들입니다. 그 불평등 한미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단초가 종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상과 중재자 조정자라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코 종전 문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종전은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자 기본권이다. 종전은 주권자의 권리다. 대한민국의 주인동 권리로서 국민 스스로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선언하자. 요약해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서는 이퀄 종전과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야기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 저는 사실 이후에 3년간의 평화 대장정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진들은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쯤에서 그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였다고 천명했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재 원칙을 확인했지만 합의들은 철저히 이행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사실은 한발적도 못 나아갔습니다.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내용입니다. 전 세계 앞에 8천만 개리 앞에 그러나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그 핵심에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죠? 올레안의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 합의의 실천이 남북관계 복원의 회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왜 이 교회가 왔는가? 이 교착 국민이 왜 왔는가? 다른 게 아니죠. 단순합니다. 4.27과 9.19의 합의 약속 선언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행했기 때문에 이 교착이 왔다. 그렇다면 단순하죠. 약속들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핵심에 평화체조구 쪽에 있는 종전, 평화협정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나옵니다. 민족경제의 균일 발전, 14선 적극 추진. 저기에 계속된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6일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여기에서 전쟁 중에 있었던 북미는 최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합의를 했습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했죠. 적태청산 평화 수립. 3항에서는 미국은 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즉 종전 평화협정을 약속해줬죠. 그리고 북측은 한반도에 완전한 극협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도 종전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의 실천 문제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 평행선언에서 북측은 종전 평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바로 영변과 동창리죠. 굉장한 양보였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영변과 동창리를 내놓으면서까지 그들이 받고 싶어했던 것. 실질적인 적대의 정산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북미 관계의 적대의 정산. 그 핵심이 종전 평화였죠. 그리고 한 축에 남부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문제를 우선 정상화하자라고 합의를 넣었습니다. 두 축입니다. 종전 개성 두 이야기입니다.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변과 동창리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능나도 5.1 경쟁에서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북측의 화해 평화의 질을 인정했습니다. 북과 남이 8천만 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이것이 엄청난 발목을 잡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나아가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선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단적으로 저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어떤 정책 실패가 있었는가. 저는 그것을 미국 문제다, 눈치보기다 이런 이야기 말고 한마디로 비핵화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핵화 정책의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 남북관계, 교류협력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9.19 평행 선언에서 군사원의 합의도 있었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모장 지대, 평화 지대화 이런 내용들. 이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 9.19 평행 선언 이후의 사실은 가장 참혹했던 시간들입니다. 5개월. 우리가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동안 한미동맹의 프레임, 비핵화의 프레임,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서 4.27과 9.19의 합의들 중에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 5개월 동안 그 결과가 결국 한우의 노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봅니다.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종전평화협정도, 개성단 제외교 선언도, 교류협력도, 인적교류도 다 함께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비핵화 프레임에 완벽히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 스스로의 정책 실패가 현재의 위기 국면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의 프레임을 거부하자.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의 실천은 다른 게 아니다. 전쟁 상태의 종식, 거기에서부터 종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우의 노동 실패와 남북관계의 더 큰 실패. 북측은 결국 연말까지 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은 북에 대해서 종전평화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한할 게 없었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분단체제 유지진략으로 천착했죠. 결국 화해할 수 없는 전쟁 상태의 분단체를 유지할 것이냐, 평화통일체제로 나아갈 것이냐. 충돌이 계속 표착음 3년을 이어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면돌파를 선언했고 미국의 적대정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 결국 자력 부강하겠다, 자력 갱생하겠다. 엄혹한 고난 행군 이 길을 다시 거리들 졸라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2020년 6월 16일이죠. 저는 228화원회의담 노딜 이후에 우리의 정책이 바뀌어졌었던가. 별로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관성에 쭉 갔다고 봅니다. 피해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교착 공연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못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뜻이냐. 코로나 전국이 온 것은 2020년 1월 이후입니다. 2019년 228화원회 노딜 이후에 그 1년 우리는 주도적으로 북측에 제한했던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풀지 못했었어요. 여전히 피해카 프레임이 갇혀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마디 정책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올 8월 노동당대회에서 북측은 제안을 했습니다. 해법을 내놨습니다. 상황은 현재의 북남관계는 판문점서는 돌아갔다고 해놓고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집정을 천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발표였죠. 근본 문제를 풀자. 적대행위 일체 중지하자. 그리고 북남 합의들 4.27919죠. 그 합의들을 무겁게 성실히 이행하자. 저는 그 합의가 결국 종전 적대청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1월 이후에 3월에 나왔던 김여정, 최선희 두 사람의 입장 천명들은 매우 좀 위기국리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봄날은 다시 오기 힘들 것이다. 최선희 부상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누이 했던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적대정책 처리 없는 조명의담은 없다. 그리고 미국은 북위협설과 완전한 비핵화, CV에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CV에이드, 완전한 비핵화만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런 것도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문점에서는 3주년 마디했습니다. 현재 상태 속에서는 어떤 해법도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정국까지 향후 1년간 안보 정국이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 내지는 안보 정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2017년의 위기를 능가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북미 간의 위기가 고조되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상수로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예봉을 끊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 전략, 기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분단 유지가 아니라 평화, 통일, 전략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북도 미국도 우리가 못 바꾼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전략, 정책, 인식의 전환을 바꿀 수 있다라는 측면 속에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 비핵화 프레임을 완벽히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면 우리는 정부가 비핵화의 중재자에서 평화의 당사자가 된다.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면 한미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풀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 그리고 그 시적 전략 기조를, 안보 전략을 이제 평화 전략, 평화 전략으로 통일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왜? 이 비핵화 문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되겠습니다. 비핵화 우선 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비핵화 핵 문제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 왜 그런가? 저는 핵 문제에 대해서 근본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 맹목적으로 반복합니다. 언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김영삼 정부 때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같은 하늘에 핵을 이곳에는 용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핵화, 비핵화 우리 맹목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짜 곰곰이 정리하게 봅니다. 비핵화 진짜 해야 하나? 가능하긴 하나? 왜 해야 하지? 라는 근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비핵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야? 북한의 비핵화야? 세계의 비핵화야? 같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핵화의 목적, 비핵화를 하면 진짜 평화가 오나? 라는 관점. 비핵화가 되면 진짜 평화가 오나? 여기에 회의가 생긴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죠. 가장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핵 공격 전략을 상수로 두고 북이 과연 핵을 포기하나? 승립이 되지 않죠. 좀 더 근본적으로 북측은 중국도 갖고 있고, 로시아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포기할 거라고 보는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담당 비핵화 정책을 30년간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핵화 정책이 시기시기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평화의 위기로 나아갔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오히려 평화 위기의 근원이구나. 차라리 비핵화는 좋다. 비북 주도로 북측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라. 우리는 로키로 도와줄게. 그 시간에 우리는 평화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평화협상의 주체가 되자. 교리협력의 주체가 되자. 이 이야기입니다. 역할을 본다면 하자 이거죠. 우리는 비핵화를 로키로 가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 해법이죠. 한번도 평화 프로세서로 비핵화 정책 실패했다. 비핵화 중재자역 내려놓자. 그게 어렵다면 로키로 대처하자. 남북 평화협력의 주체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북측이 우리 정부가 비핵화 담론, 비핵화 정책만 내려놓아도 남북관계는 바로 승립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담론은 우리 정부의 정책 실패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좀 보는 입장입니다. 암보전의 평화 전략은 사실은 한마디로 통일 외교 국방을 포괄한 보라 그러죠. 통일 외교 국방을 안보로 개념을 치환한 것은 적절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통일 외교 국방, 분단 체제를 넘어서 진짜 평화 통일을 만들려면 통일 외교 국방의 포괄적 개념을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전략은 결론적으로 북을 적대하는 전략입니다. 북을 적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죠. 귀결이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평화를 통일을 원한다면 평화 통일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제가 잘 듣는 예의입니다. 우리 청와대에는 저도 참여정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처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안보보좌관, 안보실, 안보실이 있습니다. 안보실. 안보실장이 있죠. 안보 전략이 있어요. 약 100여 명의 안보 전략실, 안보실 관계자들 일을 합니다. 이 그 점플로 예를 들어서 안보 정책실을, 안보 전략, 안보실을 평화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의 정책은 아이덴티가 안보 전략일지 않은 사람과 평화 전략일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분단 극복, 평화 통일이 진짜 헌법적 정신이라면 청와대 컨트롤타워에 있는 안보 전략실을 평화 전략실을 바꿔야 된다라는 기조에서 말씀을 드려봤던 내용입니다. 평화협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저는 4.17과 9.19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위기는 4.17과 9.19의 약속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왔습니다. 헌법은 4.17과 9.19의 약속들을 지키는 겁니다. 4.17과 9.19의 핵심 합의가 정치 군사적으로는 종전이었습니다. 교류협력에서는 계속난 재개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축입니다. 왜 종전인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종전 선언도 좋고 종전 운동도 좋고 종전 자체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황. 분단체제의 본질은 전쟁 상황이다. 적대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면 신압으로 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주권의 문제로서 종전을 우리 스스로가 주장하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언하자는 겁니다. 형식 논리에 빠지 말자는 것이죠. 남북이 주도하고 세계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미국의 선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선언과 일맥상통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전 평화의 문제, 종전 문제는 분단 문제 극복의 포괄적 핵심구를 지금 봅니다. 남북 공동선언, 실천의 문제, 평화경제, 개선, 금강산, 철도도로, 여러 많은 이런 사안들. 교류협력의 문제들, 이산가족의 문제, 인도지원, 화해협력의 문제들, 내지는 쿤삭 신뢰구축, 적대청산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한미관계의 여러 불평등 조약. 이 많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 수 있는 핵심 단초가, 가장 핵심 단초가 근본 환경의 질서를 바꾸는 종전 문제 아닌가. 이 문제에 좀 집중하자는 겁니다. 국가본법, 실조문제도 마찬가지죠. 적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종전이 선언되면 국가본법의 존립 자체가 사라집니다. 적이 사라졌어요.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는 거고 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적이 사라졌는데 이적 행위 자체가 승립이 가능할까요? 포괄적인 문제가 바로 종전의 문제이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실천하자. 평화의 실천 자체가 종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9의 합의죠. 그런데 개성공단을 우리가 개성에 있는 공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개성공단은 6.15, 14, 4.27, 9.19 남북 정상 간의 4대 합의에 관통되는 합의입니다. 북측에게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공단이 아니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어떤 평화의 상징이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합의하고 실천했던 최초의 사업이 금강산 개성입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것은 굉장한 평화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대 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17과 9.19의 약속 합의들이 실천되자는 과정 속에서 2019년 1월 1일 북측이 아주 독특하게 신년사에서 탁지어서 얘기했었죠.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제기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이 과연 뭐길래 그들은 국가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개성단 재개선언의 문제를 그렇게 결의했었을 것인가.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상징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2019년 1월 1일 신년사인데요. 지금까지 그들의 신년사, 개성단 재개, 전제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자 그랬지만 아무런 답변을 준 적이 없습니다. 9.19 평양선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복원이 필요하다. 프로세스는 단순합니다. 공단 재개선언은 제재위반이 아닙니다. 9.19 약속의 실천으로서 재개를 선언한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북측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단순하게 봅니다. 귀측이, 남측이 닫았기 때문에 귀측이 열문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장 5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당장 재개가 안 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를 정책으로 선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북측에게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것이죠. 재개선언과 동시에 공단 재개에 관련된 실무협의를 제안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성단 자체가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에는 100%의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갔고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안보리 제재와 충돌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도기적으로 북측 땅인 개성 땅에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해버리면 제재와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개성공단이 남측의 임가공단지였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로서 북측의 임가공단지가 되고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남측의 자산에서 남측의 기술자들과 남측의 사장들과 북측의 노동자들이 함께 북측 땅에서 가동이 됩니다. 왜 이걸 하는가? 최초의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는 경제가 아닌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었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방안도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이 됩니다. 해보니까 경제를 위한 평화도 됐지만 공단은 가동됩니다. 아무런 전제적 거나 대값이라는 이야기에는 소위 말하는 안보리 제재라든가 한미관계라든가 그 많은 힘겨움들을 다 불식시키고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면 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측의 의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전도 개성공단지체계 선언의 문제도 약속의 미실천 때문에 왔던 이 교착위기를 다시 관계 복원의 소재로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성, 금강산 문제를, 개성과 종전선언 문제들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지난 3년, 4년의 그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권적 권리로서 종전을 이야기하자, 주장하자, 선언하자 그리고 개성공단지체계 선언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아무리 제재의 차원을 넘어서 관계 복원의 하나의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